야 살다살다 별일을 다 보네요. 바닷가에 있는 멀쩡한 펜션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흙더미에 휩쓸려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급하게 거제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키즈랜드 펜션 건물이 하루아침에 붕괴돼서 사라지고 지금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원래 여기 천막 덮어놓은 앞에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지금 다 바다로 휩쓸려 내려가고 이렇게 뒤에 뒷마당 빈 부지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공사할 때 지나다니던 그 차량들이 다니는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와 비참합니다. 완전히 100% 붕괴입니다. 다행히 이 건물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붕괴됐지만은 인명사고가 없는게 천만다행입니다. 여기 샌드위치 패널 벽체들 와 지금 비참하게 무너져 내려있고 4층 건물인데 다 붕괴되고 하나도 건물은 안보이고 건물 잔해밖에 없네요. 저 위에 지금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아마 엘리베이터 타는 그런 공간 같은데 그 건물만 겨우 지금 벼랑에 붙어있는 상태고 나머지 본체 건물은 무섭게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이 펜션이 붕괴된 건 불과 이틀 전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이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키즈랜드로 지어졌습니다. 2013년도에 공사 시작해서 2014년 말에 준공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안됐습니다.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고 경기도 안좋고 하다보니까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결국에 폐업을 냈습니다. 예전에 폐업을 냈죠. 그리고 이 건물주가 부도가 나고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고 주인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660평 땅하고 건물 4천 건물이죠. 포함해서 13억에 낙차를 받았습니다. 낙차를 받아서 지금 다른 건물로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다가 이렇게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건물은 바닷가 벼랑에다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밑에 보면은 바위가 아니고 토양이 완전 흙이죠. 순수한 흙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건물을 덮치고 건물이 건물에 못 이겨서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 잔해들이 지금 바다에 막 밀려 나와 있는데 저게 또 바다로 흘러가면 해양 쓰레기 될 건데 건물이 이제 흙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주저앉다 보니까 위에는 흙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밑에는 보니까 축대도 막 무너지고 건물 잔해가 아마 저 안에 흙더미 밑에 파묻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부실공사죠. 인재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런 흙 집안 위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튼튼하게 파일을 박고 안반청까지 H빔이나 파일을 박아가지고 건물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 흙 위에다가 경사면에다가 지어 놓으니까 당연히 휩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도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비가 뭐 약간 왔는데 그 비가 원인이라고 보기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 새로 낙차를 받은 건물주가 이 키즈랜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웨딩샵으로 만들려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인테리어 공사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빨리 무너진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웨딩샵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을 하려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에 무너진 거거든요. 만일에 공사가 다 끝나고 웨딩샵을 오픈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겠죠? 그러면은 하객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이 부실한 건물에 몇백 명 하객들이 와가 하중을 받으면은 그때 무너졌다면은 엄청난 인면 피해가 났을 겁니다. 이게 무너진 건물의 측면 사진인데 상당히 경사진 절벽에다가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4층 건물로 해가지고 지어놨고 1층부터 3층까지는 키즈랜드고 4층은 펜션으로 썼다고 합니다. 여기 조감도를 보시면은 이 건물이 바로 바다 앞에 지어졌고 뒤쪽에는 엄청난 극경사 면입니다. 손님들이 차를 건물 뒤로 해가지고 옥상에서 주차를 하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3층, 1층까지 내려가게끔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9월 26일 날 당일 건물이 붕괴될 때 모습입니다. cctv에 담긴 모습인데 해가 뜰 무렵 부정도 되겠죠. 5시, 6시면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이게 건물 내부 모습입니다. 키즈랜드 하면은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이터처럼 놀 수 있는 거고 물놀이 시설도 있고 그렇게 여러가지 애들이 재밌어 할 만한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물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게 기둥도 아주 얇고 보면은 가건물식으로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벽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무 힘 받을 그런 구조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서울의 산풍백화점 무너진 거 기억하시죠?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어릴 때인데 제 어릴 때 한 초등학생 때 그때 이 뉴스를 보고 난리 났는데 또 뭐 성수대교도 또 이렇게 무너졌죠. 그때도 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제가 봐서는 거제도판 산풍백화점 사건처럼 보입니다. 붕괴된 건물 바로 옆에는 또 급경사지에다가 HB물 채워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어놨습니다. 거제도 장목면 쪽에 보면은 급경사 절벽에다가 카페, 식당 이런 거 많이 지어놨는데 안전을 포기하고 경치만 오로지 보고 지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절벽 같은 땅도 평당 300만원이 넘습니다. 붕괴 직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이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붕괴되던 날은 인부들을 투입 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안 했답니다. 참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있었다면은 또 최소한 몇 명 이상은 인명피해가 생겼을 겁니다. 여기 거제도 장목 바닷가를 조금 산책하다 보니까 이런 또 흉물스러운 캠핑카가 방치가 되어있네요. 보니까 봉고트럭인데 여기다가 뒤에 짐칸에다가 집을 만들어서 실어놨는데 지금 칭넘쿨이 완전히 다 덮어가지고 차가 멀리서 보면 잘 안보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닷가에 이런 흉물을 또 방치해놓고 참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강제 철거를 해야지 이대로 놔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 장목면에서 바라보면 저 앞에 지금 이수도도 보이고 멋진 남해안 바다가 파랗게 펼쳐집니다. 추석 대목인데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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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